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자 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한번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2419.09 를 가리키고 개인들이 3575억 기간이 5823억 매세했습니다 어느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어요 9720억 을 매도했습니다 풀매도 때리니까 결국은 코스피는 좀 흘러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위 종목 쭉 보니까 코스피 중에 현대차만 0.8% 오르고 나머지는 거의 빠졌네요 우리 삼성전자 200원 빠졌습니다 LG엔솔 2.3% 빠지고 하이닉스 1.38 삼바가 0.7 SDI 2.9 LG화학 0.7 우선주 1.1 네이버 0.25 기아가 1% 정도 빠졌네요 포스콜딩스 1.98 그리고 카카오고 0.17%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809.2 를 가리켰고 0.58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4437억 매세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.9% 에코프로 2.1 LNF 6.3 SM 2.2 카카오게임 0.1 JYP 1.8% 빠졌어요 오른 종목은 셀티런 에스키가 0.9% HLB 8.2 셀티런 제약이 3.8% 정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씩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코스닥도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뭐 올 줄 아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였던 것 같아요 아 하여튼 그렇게 뭐 여러분들 뭐 기분 좋은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또 보니까 아시아 주요 증시나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 니케이지수도 뭐 전거래보다 0.56% 정도 올라서 2만 8604.56에 오전장을 마치더라고요 5거래일제 상승세를 이어갔고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상승 마감 영향으로 일본 니케이지수 장한대 30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가지고 상승폭을 좁힙니다 니케이시문은 에나 약세랑 임바운드 소비의 그 본격적인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중화권 증시는 보아권에서 등락을 반복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 11.5 정도 보니까 0.16% 내리더라구요 3279.56에 홍콩 항생도 좀 밀리는 것 같았고 대만 자치안도 다 내렸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이날 2월 ppi가 전년 동기 대비 1.4% 하락했다고 하죠 이는 시장 예상치 1.3%를 소품 밑돈 수치인데 이 공산품 도매가격 위주로 집계하는 지표인데 ppi의 부진이 세계의 공장으로 통하는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재가속 우려도 증시에 짐이 되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은 전날과 이날 이틀 연속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종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높아질 수 있다면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시장은 21일 20일 연준이 FOMC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보니까 중국이 상위지수가 0.13%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 홍콩 항생은 좀 오르네요 0.12% 홍콩 H는 0.2% 빠지고 일본 니케이는 0.63% 상승해서 잘 마셨다 일본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은 6만 100원 아침에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6만 800원까지 가는 줄 알았는데 갔죠 갔고 6만 1000원까지는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점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더니 쭉 빠져서 또 5만 5천 9백원까지 갔다가 다시 6만 100원으로 가는 그런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36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230만 주 개미들이 한 12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파네 외국인들이 오늘은 많이 팔았다 외국인들의 풀매들로 인해서 오늘 삼성은 좀 비실비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눈에 띄는 외인들은 JP에 들이 한 29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또 UBS가 많이 팔았어요 오늘 UBS 154만 주, 골드만 146만 주, 메릴린치 94만 주 이렇게 이상을 팔았고요 모건스텐니가 5만 4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UBS, 골드만, 메릴린치들이 오늘 3박자로 그냥 아주 쎄업밥습니다 그러다 보니 흘러내렸고 공매도는 14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국산 14만 주 나오고 또 우선주는 또 어떠냐 우선주도 뭐 똑같아 비리비리 하지 뭐 힘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르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미끄러운 내려가더라고 결국은 5만 3천 5백원까지 갔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변동성도 좋고 안 좋고 지금은 5만 3천 원대에서 5만 4천 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좀 밀리면 5만 3천 원대고 오르면 5만 4천 원대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을 끌 것 같아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8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지금 개인들 7만 천 그리고 기관 애들이 한 8천 100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UBS 애들이 한 25만 주 골드만 8만 2천 매수했고요 맥골이 4만 천 JP 2만 천 주 정도 좀 매수를 했는데 또 많이 팔기도 합니다 JP 애들이 많이 팔았어요 21만 4천 주 정도 매도했고요 골드만 15만 맥골이 9만 8천 주 정도 그리고 모건스텐이 3천 4백 해가지고 뭐 골고루 사고 팔고 하는데 매도세가 강했다 아직까지는 뭐 오늘은 판다 팔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매도로 전진을 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우선주가 좀 많이 싸보이네요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를 땐 또 신나게 오르겠지 어제 보니까 뭐 종가에 좀 비스무리 해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거의 키 맞추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자도 비실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고 지금 환율이 한 1320.50이네 0.34% 올랐습니다 환율이 좀 아직 높아요 그리고 달러인덱스 105.56 0.09%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아쉽네요 보니까 아쉬워요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뭐 네 마녀의 날을 맞아서 하여튼 코스피는 하라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마녀의 날이라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맞아가지고 결국 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마녀의 날 간밤에 보니까 뉴욕층에서 테슬라가 좀 하락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또 보니까 그런 2차전지 섹터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보니까 미국의 교통당국이 모델Y의 결함 가능성이 돼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지 계속 3% 넘게 급락을 하더라고요 2차전지 관련 직들도 대형주인 만큼 양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과한 것 같고 테슬라 모델Y의 기계 결함으로 인해서 미 교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결국은 최근 강세였던 2차전지주 전반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그래요 그리고